정국이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의 강재범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특강을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자 제목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형의 맵입니다 유형의 맵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 그리고 학생들 점수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해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 점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현재 내 학생들만 배우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현재 무료 특강을 기획 영상으로 들어갑니다 시리즈로 나갈 거고 오늘 하는 것은 기본적인 첫 단추이기 때문에 기초연산에 목표를 둬서 훈련을 쌓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 방법을 가지고 실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때도 그 성적이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은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당혹해하는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고1, 고2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고3 때 우리가 교육청 평가원 모의구사 또는 아니면 대외적인 EBS뿐만 아니고 사설 모의사를 쭉 보게 되면 실제로 점수가 그렇게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 왜 내가 공부했던 기초연산이나 이런 내용들이 왜 안 나올까 그리고 나는 왜 시험 문제를 풀게 되면 시간이 항상 부족할까 선생님이 거기서부터 창안에서 들어갑니다 많은 학생들이 설명을 해주면 설명을 다 알아듣고 그 다음에 내용도 아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면 잘 적용을 못하더라 그럼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뭘 하냐면 얘네들이 왜 막히는 걸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순탄하게 잘하는데 비해서 공부가 좀 약한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랑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연산 능력은 똑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간 관리하는 방법과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그 문제 푸는 어떤 속력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그 식의 양 그쵸? 누구는 두 줄 만에 푸는데 누구는 열 줄씩 막 걸린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런 학생들에게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형의 맵입니다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강력하다라는 것을 미리 학생들에게 공표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현재 쭉 맨 처음에는 문의과 공통인 내용을 흘러갈 것이고 특별하게 나중에 이과는 이과 전용 따로 무료 특강을 선생님이 구성해서 알려줄 겁니다 사실은 수학이라는 문제는 결국에는 단순하게 연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수학이란 개념에 대한 이해력이 얼마만큼 좋은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해력이라는 것은 결국 영산해주면, 이퀄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결국 독해를 할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틀이 있는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연산만 가능하지 그 문법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문장이 한두 줄씩만 나오면 참 좋은데 어떤 문제는 열 줄짜리 수학 문제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점수를 폭발적으로 올릴 것인가 선생님이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출발할 거예요 현재 선생님이 이 유형의 맵은 절대 개념 강좌나 절대 유형 강좌에서 선생님이 항상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문제 풀이법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8점짜리 친구도 90 몇 점씩 나오고요 15점짜리 학생들 90점 올라가는 건 1도 아닙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점수를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려주게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 유형의 맵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하나하나 잘 배우셔가지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좀 올렸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많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는 거지 내가 뭐 특별하게 기본적으로 알고 푸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쭉 보면은 정규 1등한다 반에서 1등한다 이런 데 성적 잘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그냥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그냥 감각이 쌓이는 것 뿐입니다 자 근데 공부가 좀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은 그 친구들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했을 때는 그 학생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조금 더 터보 엔진을 한번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간다면 우린 지금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직선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도록 할 테니까 그 문제 풀이법 하나하나 잘 배워서 여러분들 성적이 빠르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도 그만큼 가까워지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유형의 맵이라는 걸 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강좌입니다 아무래도 기본 연산입니다 대신에 현재 이 강의를 들을 때 원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원이나 미통기 미통기 과정은 보통 이 무늬과 공통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처음에 연산 문제 풀 때는 공통을 다루어 드릴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난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들었을 때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먼저 학생들에게 공표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산 문제를 풀 텐데 먼저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보여주는 문제는 2014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케이스 수능 문제 1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그 다음에 3번 문제 4번 문제 이렇게 구성됩니다 자 이런 건 문제가 한 줄짜리 상당히 쉽죠 그 다음에 5번부터 뭔가 내용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번 7번 8번 넘어가면 점점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문장이 조금씩 길어지고 내용도 복잡해 보이더라 이런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문제들을 한번 쭉 봤는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어떻게 설명을 이끌어 나갈 건지 먼저 보여줍니다 현재 연산을 들어가게 되면요 기본적인 맵핑을 하나 설명해 줄게요 연산 연산이라 하면은 첫 번째 기본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화 연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심화 연산이 그러면 기본 연산과 심화 연산은 뭐가 다르냐라고 질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는 조건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문이 없다 조건문이 없다 여기는 조건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조건문이 없다라는 것의 의미는 해석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현재 A의 목표는 단순하게 연산만 하면 되라고 질문하는 거고 현재 이런 경우에 조건문이 있다라는 것은 해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먼저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하고 나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선, 해석, 후연산이다라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 설명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보면은 뭐뭐뭐뭐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뭐뭐뭐뭐를 구하시오 다시 말하면 여기 안에 뭐가 있다? 식이 있어요 식 식이 있다 자 그런데 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x를 제외한 변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건문이 따라붙지 않아요 그냥 식 자체를 연산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초연산들 우리가 공시감기 문제풀이하는 과정들이 실제 수능에서 1번, 2번 문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답형 문제 22번, 23번 이런 문제 풀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해석이 없다 그러면 해석이 없으니까 뭐 하는데? 연산만 집중해줘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과정에서는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문제를 풀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첫 번째 문장 특집 뭐라고 했죠? 현재 식을 준다 그리고 바로 뭐뭐를 구하시오 하면서 단도직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는 연산만 잘하면 된다 자 그러면 수능문제도 한번 살펴보시면 1번 문제 8의 3분의 2승 곱하기 9의 2분의 1승입니다 자 다른 문장 없어요 그냥 이거 계산해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공식을 아는가? 라고 질문하기 때문에 첫 번째 8이라는 것은 지수법칙을 아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8이라는 건 뭐야? 2의 3승이죠 그러면 2의 3승에 관한 3분의 2승 그 다음에 9라는 건 3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연산해서 이걸 싹싹 지워주면 2의 제곱인 4 곱하기 3 나오니까 정답은 얼마? 10이다 아주 깔끔하게 그냥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어렵다고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수능문제 2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A라는 행렬이 2 0 1 1이고 B가 1 1 0 1인데 A 플러스 2 B의 모든 성분의 합이 뭐야? 라고 설명했는데 잘 보시면 A 플러스 2 B인데 A가 뭐예요? 2 0 1 1이에요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2 B니까 2배 해주면 2 0 2다 설명되는 거야 자 그 기초연산 할 수 있니? 그러면 4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성분의 합이 얼마냐? 라고 질문했을 때는 결국에는 6 9 10 아 오케이 정답 3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들어가 볼까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율의 극한 문제예요 자 여기서도 기본적인 변수 X 수율에서는 N이 되겠죠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 좀 풀어봐라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은 3의 N승 맞춰줘서 3의 N 플러스 1승도 3의 N승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를 내려보내면 3 내려갔으니까 3이 6이구나 설명해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 있는 현재 지수 중에서 밑수가 제일 큰 수를 나눠준다면 1분에 설명하면서 여기는 6 플러스 5 곱하기 3분의 1의 N승이다 설명할 수 있죠 자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어떻게 돼요? 분모가 점점 더 커지죠 3분의 1 9분의 1 27분의 1 20 그 다음에 81분의 1 그래서 점점 더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결국 정답은 1분의 6 더하기 0 즉 얼마 나온다? 6 정답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4번 문제도 보시면 올해 수능 문제지만 되게 쉬운 거 나왔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루트 2X 더하기 9가 얼마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X값 0 넣어주시면 얼마 나온다? 루트 9 정답 얼마 나온다? 3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보시면 문장의 문법처럼 구조가 있어요 만약 시험 문제에서 그냥 뭐뭐를 구하시오 뭐뭐를 구하시오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대상을 주고 바로 직설적으로 뭐한다? 구하는 값이 나온다 자 이것은 뭘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다? 바로 학생들로 하여금 점수 주겠다 기초연산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그럼 학생들이 여기 보면서 1번, 2번, 3번, 4번은 누구나 풀잖아 라고 하죠 선생님은 근데 맞아요 근데 선생님은 항상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정반합입니다 정반합 항상 기본적인 어떤 식을 하나 만들잖아 그러면 그거를 깨는 애가 나온단 말이에요 야 나 이런 거 만들었는데 어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럼 상대방이 깐죽거리죠 뭐라고? 아니면 어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야 변수가 없어 야 변수가 없어 야 변수가 없어 이렇게 풀면 돼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 변수가 있으면 어쩔 건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변수가 있으면 어쩔 건데? 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러면 야 연산만 내냐? 조금은 있으면 어쩔 건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을 딱 보면서 쉽다 생각하시면요 그거를 꽉 쥐고 계세요 꽉 쥐고 있어야 된다고 왜? 그것이 아니라면 하면서 나오는 게 두 번째 심화연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심화연산의 특징이 뭐냐라는 것은 결국 1번 문장이 아닐 때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잠시 오른쪽 넘어가 봅시다 심화연산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 자체가 조건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뭐뭐뭐뭐뭐뭐뭐 일대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장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뭐뭐뭐뭐 일대라는 글자가 보여요 뭐뭐뭐뭐뭐 동의어가 뭐죠? 머뭐뭐ор의 대하여 이런 설명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뜬다? 바로 조건문이 뜬단 말이에요 조건문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구하는 값이 떠요 여기는 뭐가 뜬다? 바로 구하는 값 아하 그러면 이런 문장에서는 점수가 기본이 3점을 줍니다 3점 그러면 이거 어떡한다? 맨 처음에 문제를 읽을 땐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읽을 때는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문제를 읽을 때 문제 읽기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설명해줘요 순서대로 읽어주세요 대신에 우리가 핵심 포인트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그 핵심이란 바로 조건문과 구하는 값을 판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하냐면 학생들이 조건문하고 구하는 값을 파악했죠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조건문을 먼저 정리하더라는 얘기예요 아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뭐부터 봐야 돼? 구하는 값부터 봐야 돼요 뭐부터 본다? 구하는 값을 파악한다 구하는 값 파악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한번 비유해볼게 뭐와 같냐면요 뷔페와 같은 거야 뷔페 그렇죠? 우리가 뷔페 가면 어떡합니까? 음식들 진짜 많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딱 접시 들고요 처음부터 음식 쓰러다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맨 첫 번째 접시를 들고 시작하는 코스는 싼 것밖에 없어요 뭐 김밥이라든지 볶음밥 이런 거 있는데 저 안쪽까지 가봐야 우리가 갈비를 구워주고 뭐 비싼 회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어떡하냐면 조건문이란 건 메뉴판인 거야 그러니까 들고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돼 쭉 자 그러다가 전체 판을 읽어야겠지 그리고 내가 뭘 먹을 거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마다 자신의 위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먹을 거지 정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답을 구하는 거죠 답 그러면 답이 뭔지야 그러면 상대방이 뭘 묻냐 중요한 건 구하는 값 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구하는 값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구하는 값이 약간 흐리멍텅할 때가 있어 이때는 반드시 뭐한다? 최적화 정리를 해봐 상대방이 말하는 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지를 뚜렷하게 사물 정리를 꼭 한 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 구하는 값 파악 됐습니까? 예스! 그러면 그때 가서 조건문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푼다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한다 자, 이게 순서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이 과정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가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조건문에서 필요한 것만 쏙쏙 뽑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편다? 여러 개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경우에서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분들 교과서, 개념서 이런 거 문제 풀면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문 정리해서 들어가는 과정이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연습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법적이나 접근하는 방식에서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하지만 전국 모의고사는 달라요 시간을 단축하려면 조건문에서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 먹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하는 값을 파악을 하시고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푼다 이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실제 3점짜리 문제를 아주 간결하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다시피 앞에서 변수 없다고 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떴어요 2x제곱 더하기 ax가 떴어요 그러니까 누구야? 어? a가 떴네? 그럼 변수 a를 구해야지 다른 거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맨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상수 a값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a를 구하려면 뭔가 힌트가 나와야 되죠 그게 바로 뭐뭐 1대예요 뭐뭐 1대 그러면 이거 가지고 풀어봐 라는 뜻이에요 자, 그때 이제 학생들이 얼마만큼 공부가 돼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의 정이죠 그러면 여기가 분모에 누가 와야 돼? 1 더하기 h에서 1을 빼줘야겠죠 그러니까 뭐 나오니? h값 바로 얘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야 선해석이 얼마 나옵니까? 바로 f'1이 6이더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해석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학생들이 올바른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1이 6인 거 알았으면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푸셔야 되죠 왜냐하면 목표는 뭐다? 그래도 a값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f'x를 구해보니 얼마 나온다? 4x 플러스 a더라 그러면 f'1이 6이라는 이 조건문을 이용해서 1 넣어주면 4 더하기 a인데 그게 6이야 결국 이 장치는 뭐하기 위해서야? 결국 a값을 구하기 위한 장치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능 문제 중에서 거의 대다수의 모든 문제는 항상 뭐뭐 일대라는 문장이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올 때 아, 조건문! 저놈이! 이놈이! 결국 문제를 푸는 열쇠구나! 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뭐뭐 일대 나오면 바로 그 앞에 문제는 항상 밑줄을 긋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수능 문제 6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6이고 공차가 d인 등차수율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쭉 해주는 거야 첫째 항은 뭐야? 6이야 a1은 6이지 공차가 얼마야? d야 설명돼 있어 공차는 d 자, 그런데 이것이 성립한다 d의 값은 설명했어요 결국 유일하게 모르는 게 뭐냐면 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를 구해오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d값을 구하려면 뭔가 식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조건문이 어디 있어? 바로 여기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너 d값 가져와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a8-a6은 뭐야? 아, 8번째 항이면 1, 2, 3, 4, 5, 6, 7, 8인데 6번째 항에서 8번째 항이면 몇 번을 가야 돼? 2번을 더 간다 오케이, 해석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8-a6은 뭐야? 첫 번째 항에서 8항까지 합인데 6번째 항까지 빼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남는 게 몇 번째 항? 7번째 항과 8번째 항이 다 설명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이다라고 설명해주는 거야 바로 이것이 조건문이다 아하, 그러면 이것을 먼저 해석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단순하게 연산만 익히는 게 아니고 용어에 대한 정리가 충분히 돼 있는지를 질문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값을 정리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a1이 6이다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석해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 관점 몇 번 더 가니? 7번째 항이니까 6번 더 가잖아 얼마? 6d 이게 설명되는 거고 얘는 뭐야? a1 관점에서 7번 더 가잖아 그러면 7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정리해주면 여기에 있는 값이 a1이 6이니까 6 더 6은 12 플러스 13d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여주는 식은 12 플러스 13d 분의 2d라는 것은 2다 이런 설명이 되는 거지 그러면 2d라는 것은 뭐 나온다? 결국 24 더하기 26d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4d가 마이너스 24다 고로 공차 d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이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들다 보면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뭐다? 조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x나 n값에 대한 변수 제외하면 전부 다 그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를 구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상황이 안 된다 목표는 뭐다? 변수값 구해와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7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a, b가 독립이래요 각각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p, a 교집합, b가 나는 p, a 곱하기, p, b 각각 움직인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거고 각각의 확률이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해 준 거야 뭐뭐 1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풀란 얘기야 지금 이 내용과 이 글자 가지고 풀어봐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뭘 구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보면 이거 정리할 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야 뭐 쓸데없이 a가 3분의 1이면 a 여집합은 3분의 2다 b가 3분의 1이면 b의 여집합은 3분의 2다 a 교집합, b는 뭐다? a 합집합, b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공식을 막 쓰르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건 딱 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독립이란 말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까 내가 현재 아파 내 친구도 아픈 거 아니거든 나는 멀쩡한데 친구가 아파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란 말이야 결국 이 말의 의미는 그냥 pa랑 pb의 여집합 곱해줘 라고 설명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값은 pa니까 여기서 3분의 1 가져오시고 b가 아니다 그래서 얼마 나온대? 3분의 2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간략하게 바로 원하는 값을 딱딱 뽑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식은 몇 줄이야? 한 줄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걸 아는 겁니다 아, 이 순간에 딱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 먹는 거고요 공부하는데 난 다 풀 줄 알았는데 시간이 부족해 하는 학생들은 필요한 것만 뽑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쓸데없는 정리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누구나 한두 줄 만에 쓰는데 나는 열 줄을 준비해야 돼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그 문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 원칙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절대 원칙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주니까 그거 바탕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항문포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항문포는 독립시행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b가 9,p래요 그러면 2x제곱이래 vx래 이거 어떻게 풀 거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b가 n,p면 그렇죠? 현재 첫 번째 평균이 뭐야? 라고 하면 그냥 mp 쓰시면 돼요 n 곱하기 p 두 번째 분산이 뭐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n 곱하기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쓰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 이제 이 순간에 하나의 해석을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3점짜리는 그냥 안 줘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그 해당하는 내용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는가 묻는 거야 분산이 뭐야? x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런 거 내용들 알고 왔니? 라고 묻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건 p값 역시 모르는 변수가 p니까 이거 가져오라는 얘기인데 이걸 통해서 가져와 이 뜻이에요 그러면 2x제곱이란 아 2x제곱 이건 vx 그럼 vx는 뭐냐면 방금 썼던 바로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죠 아하 그렇구나 결국 설명되는 것은 넘겨주면 2 곱하기 2x의 제곱 거기는 결국 2의 x제곱이다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 원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여기서 바로 구합시다 그럴 필요 없겠죠? 바로 싹 들어간다면 아 상대방이 원하는 거 2x값 그러면 2x는 n 곱하기 p니까 n 곱하기 p는 얼마야? 9p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거의 제곱 그 다음에 vx라는 건 뭐야? np 1-p니까 9 곱하기 p 그 다음에 곱하기 1-p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가 9p의 제곱이라는 건 뭐야? 9p 곱하기 9p 여기는 9 곱하기 p 곱하기 1-p 그러면 공통이수 하나씩 지워주면 되겠네 넘겨주면 10p라는 것은 얼마 나온다? 1 p가 바로 얼마? 10분의 1 설명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해석 기본적인 해석의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풀 수 있도록 지우는 게 수능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아주 간결하게 풀고 점수 따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조건문이 있다는 건 단순한 공식만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선해석이라는 과정 즉 여러분들이 교과의 내용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를 질문하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9번 문제 한번 볼 텐데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fn은 로그 3의 n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트형 문제예요 오 로그 3의 n이래 어 n이 홀수 로그 2의 n이래 n이 짝수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그런데 an이 f의 6n이래 6의 n승 마이너스 f의 3의 n일 때 그때 이거 가져와 이렇게 됐어요 아 그러면 지금 원하는 건 2값 가져오는 거야 합이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n이 1부터 15까지 결국 설명되는 게 f의 6의 n승에서 f의 3의 n승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그마가 뭐야? 라는 뜻을 학생들이 아는지 질문하고 싶은 거야 시그마는 뭐야? 그냥 합의 기호야 합 아 합이구나 단순하게 그러면 이거 정리해오면 되겠지 그런데 6이라는 건 짝수잖아 짝수 6의 n승이라는 건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이렇게 흘러가겠죠 짝수를 반복해 곱하면 얘는 당연히 뭐 나온다? 짝수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나는 짝수 짝수 3의 n승은 뭐니?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홀수 곱하기 홀수 곱하기 홀수 곱하기 홀수 나 홀수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각각을 넣어보면 결국 시그마 n이 1부터 해서 15까지 짝수는 여기다 넣어라 했으니까 로그 2의 6의 n승 여기는 로그 3의 3의 n승 정리할 수 있죠? 그럼 먼저 정리해보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15까지 여기는 얼마 돼요? n 곱하기 로그 2의 6인데 로그 2의 6이라는 건 로그 2의 2와 로그 2의 3이다 정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 곱하기 로그 3의 3이다 설명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해보니까 이거 얼마 나왔냐면 1 나왔고요 이것도 1 나왔어요 그러니까 n 빼기 n이죠 그러니까 얘가 주는 건 단순하게 겁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흐흥 이런 거 같잖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엄마 아빠가 막 흐흥 그럼 겁주는 거예요 설마 엄마 아빠가 아기 죽이겠어요? 아니잖아 겁만 주는 거야 그냥 어이구 무서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다 지워내면은 결국 남는 게 뭐냐면 로그 2의 3 곱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15까지 n 깍구해줘 이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아 그러면 로그 2의 3에다가 현재 이거는 2분의 n n 플러스 1 바로 이 값 계산해달라고 하는구나 설명되는 거죠 정답 120에 로그 2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용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요 그 대신 조건물이 나오면 누가 주인공? 구하는 값이 주인공 그러면 항상 선에서 후연산의 내용만 정확하게 풀어주면 수능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다만 학생들이 그걸 모르고 공부하기 때문에 결국 어려워하는 거고 글자에 휘둘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0번 문제까지 볼 텐데 10번 문제 보시면 학생들한테 이런 조건물을 깔아줬어요 뭐뭐뭐뭐 일대라는 설명 보이시죠 그러면 양수 a에 대해서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3x제곱 더하기 2xdx가 4분의 1일 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는 누구? a가 보이죠 그러니까 그게 4분의 1이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50a값 a값 가져오라 이거죠 그러면 항상 강조하는 건 뭐야? 선해석이라는 얘기예요 선해석 오케이 그 다음에 후연산이다 자 이런 과정의 포인트를 알고 들어가야 한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면 무슨 함수예요? 우리가 y축 대칭 함수 원점 대칭 함수 묻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 3x제곱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y는 2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면 똑같은 값이 두 번 쌓인다는 얘기고 그리고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면 함수값들의 합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합쳐보면 0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랑 이거랑 숫자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3일 때 마이너스 3 2일 때 마이너스 2 합하면 0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얘는 필요 없구나라는 해석을 학생들이 이미 고등학교 공부할 때 익혀왔어야 한다고 그리고 이것 나머지 값은 뭐가 되겠어요? 아 이거 딱 절반 값 구해서 몇 배 해주면 돼? 두 배 해주면 되겠네 2 곱하기 0부터 a까지 3x의 제곱 dx값 그게 바로 4분의 1이구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x의 3승 범위는 0부터 a까지 값은 두 배 그것이 4분의 1이다 즉 2a 3승이란 얼마 나온다? 4분의 1 고로 a 3승이란 8분의 1이다 설명되겠죠 그렇다면 a라는 것은 얼마 나온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관식이니까 50a가 얼마야? 라고 질문한다면 당연히 25 설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 23번 문제예요 어떻습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쵸? 쉬운 내용입니다 자 항상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항상 이렇게 조건물이 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으로 갈게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기초연산만 설명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말들은 기본연산에서는 해석이 없어요 성질이 없기 때문에 해석 없으니까 연산만 잘하시면 돼요 하지만 기본의 심화연산에는 조건물이 떠요 그 조건물은 기본적인 연산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해석을 강조하더라라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선해석 후연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단순히 공식 내가 공식 외교에 있는 걸 막 집어넣는다고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과정의 옵션은 조건물이 붙는다라는 것을 항상 선해석 후연산이다 그리고 조건물이 나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구하는 값을 먼저 파악하시고 구하는 값을 또렷하게 잡아 두세요 그리고 나서 조건물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하는 거지 조건물 정리가 다 끝나고 구하는 값에 넣는 게 아니에요 조건물 정리 후 구하는 값 대입 이런 과정이 아니고 먼저 구하는 값 파악하시고 구하는 값에 맞춰서 조건물이 입력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초연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본연산과 심화연산이 갈라진다 기본연산은 조건물이 없다 즉 해석이 없다가 되는 거고 만약 심화연산 같은 경우 뭐뭐 1대가 나오면 반드시 앞 과정에서 선해석을 한 후에 후에 연산 들어가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께 단순 연산만 질문하지는 않고 우리가 각 단원에 해당하는 성질이나 내용을 또는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데 목표를 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오늘은 유형의 맵 중에서 첫 번째 강자로서 현재 연산 강자 특강으로서 기초연산을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후에 선생님이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뭔가 특별한 걸 알려줄 거야 도형이라든지 함수 문제라든지 알았죠? 또는 상용로구라든지 기타 등등등의 각 단원마다 심화되는 부분들을 총망라에서 다 알려줄 거야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억, 니은, 디귿 빈칸 추론 문제 이런 것도 싹 다 알려줄 테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공부해서 실력을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다음 강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의 절대 개념 강좌와 절대 유형 강좌 꼭 통해서 모든 것을 싹 흡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